포함과 영덕 등 전국 61개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 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 모바일 상품권이 나오면 온라인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해지며 가맹점도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.